오늘은 OST 녹음하러 가는 날입니다. 네. 라디오를 갔다가 밥을 먹고 지금 OST를 녹음하러 가고 있어요. 네. 혼자서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하러 외부로 나가는 게 처음.. 데뷔하고 나서는 처음이죠. 네. 처음이라서 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겠네요. OST는 불러봤었지만 혼자서 OST 부르는 건 또 처음이니까 뭔가 노래하고 와야겠다 정도? 딱 막 뭔가 막 그냥 노래하면 되네. 노래 제목은? 미라클이라는 노래. 미라클? 제목이. 그래서 되게 밝고 좀.. 밝고 약간 좀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. 내가 있어 아름다운 어 잠시만요. 약간 작게 들리긴 하는데요. 5번이 독고백이었죠? 네. 올려놨습니다. 네. 들려요. 예이. 예이. 가만히 너를 보다 생각했어. 지금 네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놀라워서. 어떤 우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를 내 앞에 데려다줬는지 수만 가지의 가능성 중에 딱 하나의 기적이 눈앞에 찾아온 거야 네네 조절하고 있어요 많이 낫지는 않는데 막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노래가 편하게 들려야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아서 Oh Miracle 꼭 지켜둘게 Miracle Oh Miracle consequ milligram 여러 Excolith 당신의 strategy 강 at us 여러분 이것을 깨서 인형의 Ma significa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